루피 왔어 루피 왔어 루피 가야돼 그렇지 루피 가야돼 루피 가야돼 루피 가야돼 자 가면서 날려주면서 오케이 오케이 계속 가도 되겠는데 이거? 오케이 여기서 바꿔주고 이어서 받아주면서 야 방금 콤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이걸 징베가 그러나 이걸 징베가 징베 기술이 잡기여가지고 야 징베야 징베 들어가 징베 들어가 어 징베 들어가 안되겠어 징베 너무 근거리야 까비까비 어 수고 수고요 짜자 짜자 나중에 징베 진짜 원거리 기술 없나 뭐 발견해보고 싶네 이렇게 막 상어 날리기 이런거 있을거 같은데 너무 약해 중거리 캐릭 만나면 좀 힘들어 몸도 느려서 에이스 해방 타오르는 불주먹 어 잠깐만 맵이 바뀌었네요 여기서 이제 바로 이렇게 맵이 바뀌었구나 에이스 해방 타오르는 불주먹 동생 루피에 의해 구출되어 에이스는 처형 내에서의 도망에 성공했다 형제는 절묘한 콤비네이션을 보이며 거뜬히 눈앞에 적들을 격파해 나간다 어 오케이 어 어 오케이 3 2 2 3 2 2 3 1 2 1 2 2 이건 뭐 중복 신이어도 멋있는 씬이니까 이때 진짜 희망적이네요 와... 이땐 최군의 절... 절정이었구나 와... 진짜 간지다 루피 와... 몸에서 총알 나가는 거 봤어? 총알이 루피 몸을 뚫어가지고 이만큼 튀어나왔었어 해군대 너무 불쌍하다 쟤네들 쫄따구들 원래 여기서 얘가 나오나? 아 아까 다 봤던 씬이네 오케~~이!!! 음..... 레벨을 안하고 깰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건 있네 지금 보니까 말이야 서포터가 없어 오케이 아 안 들어갔어 오케이 평타 들어가고 자 게이지 채워 게이지 채워 아 안 들어가 왜 어 됐다 됐다 어 아오키지 이렇게 쉽게 잡나 아오키지 이렇게 쉽게 잡아 나이스 오 난 두 번째 트라이는 할 줄 알았는데 어 나이스인데 어허어 쉽게 잡았네요 너무 쉽잖아 타오르는 집념 아카이노의 비정한 추격 마린포드를 탈출하기 위해 배로 향하는 에이스와 루피 그러나 형제의 목숨에 집념을 불태우는 대장 아카이노가 두 사람의 뒤를 쫓고 있었다 그 장면 또 나오겠는데 아 바로 가 타오르는 집념 아카이노의 비정한 추격 그 도발하는 장면은 안 나오네 아 또 나오네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에이스 네번째야 네번째 장면 하지만 스킵하지 않아요 유튜브에서 이것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헉 네 애비는 패배자로 죽는다, 이 멍청한 자식아. 자, 이건 불과 마그마에 맺히죠. 어? 어, 내가 이겼다. 다행이다. 어, 당했네? 오, 우와! 원딜이야, 이거! 우와! 콤보 미쳤네? 우와, 원딜이야, 원딜. 이건 진짜 힘들겠다. 그런가? 오, 이득이다. 자, 집중, 집중, 집중. 집중, 집중. 집중, 집중. 야아! 오, 나이스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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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가망성이 있다. 어, 어, 어! 이거 당하면 안 돼. 오, 안 당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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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어, 나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하지? 미쳤네, 나. 파고드는 것 봐.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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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얘, 기가. 야, 얘, 뒤졌다, 얘. 야, 얘, 끝났어, 게임 끝났어! 이겼어! 잡았네. 못 잡는 줄 알았어. 하, 으흠. 수고여! 어, 어, 어. 갑자기 신들링 가드가, 신들링 가드가, 한 번 와가지고요. 그러게요, 랩도 안 올리고 잡았네요. 가자. 이네들의 혈통은 더러운 대죄야 이놈들의 형제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아 죽고 가라 그 와중에 루피를 죽이려고 에이수 목적한 자식아 그정까지 했잖아 그랬으면 행복했을텐데 왜 어째서 이렇게 에이수는 원피스 버닝블랜드에서 총 4회의 죽음을 맞이하고 원피스 게임까지 다 합치면 총 6회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작품 게임에서 또 에이스가 죽는 씬을 넣는다면 제가 볼 땐 제작진을 죽여야 됩니다 09년도 또는 10년도부터 에이스가 죽었을걸요 그때 게임 나왔었나 처음으로 6년째 죽는걸 꺼야 에이스가 게임에서 드라마 시그널 알지 반복되는 거야 계속 과거를 못 바꿔 애니에서는 진작에 죽었지만 게임에서는 끝난 이후에도 몇 년 동안 에이스는 계속 반복해서 죽고 있는 거야 그 죽음이 변하지 않고 있어요 게임에서 영원히 죽고 있어 오늘 나온 신작 역시나 오늘 죽고 있어요 태어나도 되는걸까 멘트 나왔어 죽으려고 태어났어 저녁돼서 그렇군요 역사수 에이스 저게 봐 싸우면서 지금 에이스를 부르는거지? 저게 어? 에이스가 죽었는데 추가 씬이 있네? 에이스 편에 영원히 남았나? 이건 새로운 장면이네 아 오메 이기때미랴 아가 루 응 에이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에이스 편안하게 웃으며 생을 마감했다 끝이네요 자 그래도 게임에서는 살아있습니다 에이스 캐릭터도 뭐 다 모으지 않았을까 이 정도면 사왕은 못 모았지만 샹크스는 못 모았지만 아무것도 안하는 애들이 레벨이 3이네요 오케이 에피소드 에이스 완료 컴플릿 원피스 버닝블러드 플레이시간 4시간 좀 넘은거 같은데 모든 편을 다 끝까지 진행해봤네요 물론 당연히 끝은 아니죠 왜냐면 이 게임은 스토리 게임이 아니라 어 스토리 게임이지만 대전 게임으로 만들어졌으니까요 역시나 나루토와 같은 그런 또 카운터 그리고 또 리더체인지 같은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한 멀티리그로써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의 컨텐츠죠 다른 bj들도 지금 바쁘게 리그 활동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 지지 않고 조바몬 tv도 어 나루토 스톰퍼에 이어서 어 제 확대 제2의 리그로 정규리그로 원피스 버닝블러드 들어갑니다 어 당분간은 이제 조바몬의 랭게임 도전기가 원피스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해드리고 많이 시청해주시고 또 추가적으로 어 멀티리그 랭크 게임 궁금하신 분들은 요 밑에 있는 조바몬 들어가셔서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구독하기 꼭 누르시면 더 추가적으로 영상 보실 수 있고요 역시나 엔딩편 왼쪽 밑에 있는 좋아요 200명까지 꼭꼭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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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